안녕하세요 다스플레이어 설악산적 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게임 영상 촬영할 때 적의 확대한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스코프캠 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게임 영상 촬영할 때 세대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저의 시점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헤드업캠이 있구요 그리고 제어의 게임 뛰는 모습을 찍을 수 있는 셀프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비비탄의 탄착점을 확인할 수 있는 히트캠 즉 스코프캠이 있습니다 에어소프트용 스코프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용자들이 직접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작년 초부턴과 드론용 fpv 카메라 전문회사인 폭시사와 런캠사에서 완제품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런캠사에서 제작한 제품명 자체가 스코프캠 이라는 제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던 제품인데 언박싱 분위기 내보려고 다시 포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본품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기존의 액션캠에 렌즈만 교체한 것에 비해 이 제품은 태생부터가 에어소프트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내부 포장제 아래쪽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영문과 자국어인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각의 자리는 추가용 배터리 구매시 채워져서 보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 제품을 구입해서 추가 배터리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세사리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기본적인 충전 케이블입니다 에어소프트 라인부터 기역자 케이블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품을 분해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요 제품은 TV 출력용 케이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제품에는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인데 이런 걸 왜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프에 캠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은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런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런캠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용 FPV 카메라를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피드 레이싱 드론 좀 만져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이 회사 제품 라인 중에 액션캠 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런캠1, 런캠2, 런캠3 그리고 최근에 나온 런캠3S까지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런캠2와 런캠3S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주 타겟도 결론은 레이싱 드론용입니다 그중 런캠2는 언젠가부터 에어소프트 게이머들이 CCTV용 확대 렌즈를 장착해서 스코프캠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 런캠4나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폭시사에서 작년 초부터 에어소프트 라인을 초과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매했던 에어소프트용 제품은 기존의 런캠2를 이용해서 확대 렌즈를 장착하고 부수적인 마운트만 포함을 시켜서 발매를 했었는데요 작년 중순쯤에 런캠사에서는 에어소프트 전용 스코프캠을 발매를 하였습니다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해상도는 FHD급 1080에서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HD급 720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비디오 파일 형식은 MOV로 저장이 되고요 이미지 해상도는 3MP입니다 사용되는 배터리는 3.7V 850mAh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전원 입력시 5V 이상 600mAh 이상에서 작동이 되고요 전압은 5V에서 최고 15V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해서 120g 정도 되는데요 슈파 X300이나 런캠2보다는 솔직히 살짝 무거운 편이긴 한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런캠2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기본적인 제품의 사용 버튼의 배열은 똑같습니다 자 요게 파워 버튼이고요 위에 게 와이파이 및 리셋용 버튼입니다 기존의 런캠2 같은 경우 모든 작동 램프가 이렇게 상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에어소프트용 전용의 제품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윗면을 보기 위해서는 에어소프트건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뒷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작동 확인용 램프들이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워가 들어왔다는 램프가 켜지고요 이것도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면 상부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후면부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런캠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상단에 배터리 체크기가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뒤에 어플 사용방법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렌즈 부분의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 반동위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로 장착을 하고 수축포를 이용해서 씌워놨는데요 원 제품은 고릴라 강화커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분실을 한 상태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스코프캠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 건 좀 만져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제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오픈라이트 슈어파이어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거죠 에어 소프트건에 장착했을 때 슈어파이어보다 살짝 사이즈는 있기는 하지만 거부감은 없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런캠2는 좀 쌩뚱맞은 디자인이죠 이 제품의 특징은 20mm 피카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어디라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마운트에 나사를 풀어서 하고 싶은 면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이드 그리고 아래쪽에도 레일이 있다면 하부까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겠죠 단 사이드에 장착할 때는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렌즈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렌즈 부분에 보면 호라이즌, 버티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포함되어 있는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면 되는데 제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면서 나사가 분실이 돼서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드라이버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하부에 나사를 풀어내고 총이 사이드에 있다면 상부가 되는 면이 이렇게 올라오게 다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를 고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하부가 될 경우에는 화면이 뒤집히는데 이때는 굳이 렌즈를 뒤집을 필요가 없이 어플에서 설정만으로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어플 사용법 알려드릴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네일 상부에 설치를 하였고요 총구를 바라보면 모든 작동 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확인되고요 와이파이 램프 확인됩니다 이 스커프캠을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용 어플 다운로드가 필수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런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를 해놓은 룸이라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떠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실행을 해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커프캠과 폰의 연결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일단 본품의 파워를 켜 주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래 누르고 있을 경우에는 리셋모드로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작동이 확인이 됐으면 폰에 와이파이를 검색하셔서 보이시죠 런캠 스커프캠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뜹니다 이 제품에 연결을 하시고요 사용하고 있는 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나 정상적인 와이파이 설정이 아니라고 뜨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연결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런캠 어플을 실행을 합니다 저는 계속 사용을 하던 거라 런캠 스커프캠 메뉴가 바로 지금 떠 있는데 만일에 다른 제품이 떠 있다면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해당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런캠 어플의 UI는 다른 제품들의 어플보다 사용하기가 편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카메라가 뒤집혔을 때 어플상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곳이 바로 앞면이라 화면이 선명하진 않는데요 거리가 짧아서 일단 화면이 돌아가는 것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콘을 눌러서 뒤집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삼각형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뒤집힙니다 보이시죠 흐릿하지만 맥풀 마크가 정확하게 형상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잠시 어플 메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런캠사의 어플은 기본 화면에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폭시사 제품은 기본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바로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밝기도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렌즈의 화각입니다 화각 화각의 경우는 기본 런캠이 120도 화각을 사용하는데 이 스코프캠은 확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화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기본 제일 넓은 화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점 모드 다중초점 모드부터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테스트 해 보면서 설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상의 화질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화면은 FHD급 설정 시 30, 50, 60프레임을 지원하고 HD급 설정 시 120,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저는 폰으로 편집하다 보니 폰이 30프레임까지 지원이 안 돼서 FHD급 30프레임 제일 좋은 화질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거 모션 모드고요 네 요거 사용을 안 하니까 꺼버렸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촬영 모드가 이렇게 메뉴 안에서 다 설정이 됩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상세 메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쓰지는 않는데요 마이크로 SD 카드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그냥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러율이 높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카드를 포맷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맷이 완료되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제품이 기본적으로 출고가 될 때 초점이 세팅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기는 하는데 간혹 보니까 저희 팀원 중에도 초점이 거의 세팅이 안 돼서 출고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어플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보면서 렌즈를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렌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무드볼트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0.89 렌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일단 기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번 초점을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세팅을 하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라고 일단 확대를 좀 해 보고요 맥풀 패치를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렌즈를 돌려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맥풀 패치가 제법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세팅이 끝나면 다시 렌즈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영상 끝나면 다시 한번 밖에서 세팅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기본 완료가 됩니다 작동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플상에서 요 버튼을 눌러 주셔도 작동을 합니다 자 녹화가 시작된 게 보이시죠 이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면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본품 회사의 작동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삑 소리와 함께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고 램프가 표시를 해 줍니다 끄실 경우엔 한번 더 누르시면 두 번의 부조가 울리면서 꺼집니다 게임 때 램프가 안 보이더라도 이 사운드 소리 갖고도 오름프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세팅이 다 끝나면 와이파이 모드를 꺼주세요 자 이제 와이파이 모드가 꺼진 게 확인되죠 이 상태에서 파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띡 소리와 함께 작동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띠딕 소리와 함께 작동이 멈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런캠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문제들인데요 기존에 런캠 툴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제품들한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인데 유독 스코프캠에서만 증상이 보였습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바디가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서 추운 겨울날 온도가 많이 낮은 날에는 메탈바디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뭐 이 문제는 이렇게 외장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일단 커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빨간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충전 중인데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케이블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 이야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에어소프트 라인에만 포함되어 있는 기역자 충전 케이블이 레일에 장착했을 때 간섭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도 솔직히 잘 안 쓰고요 오히려 이런 일자형 케이블로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같이 반동 있는 제품들 사용시 마이크로 SD 카드가 충격에 의해서 빠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SD 카드가 빠지면 이제 작동 이상이 바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커버와 이 SD 카드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 커버가 카드를 끝까지 못 잡아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버를 끼웠는데도 계속해서 경고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꾹 눌러주면 뭐 이 증상은 사라지긴 하는데 게임 중간에 이걸 미처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반면에 이 런캠은 이 SD 카드와 이 커버와의 간격이 아주 타이트해서 이렇게 경고가 떠 있다 하더라도 커버가 연결되면 바로 이렇게 꺼집니다 반동이 있는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버 안쪽을 좀 보강을 해서 메모리 카드가 빠지지 않게 빠지더라도 뒤로 완전히 밀리지 않게 보강을 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프 캠의 스펙 외형, 외형 비교, 제품 사용법 및 어플 사용법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나름 많이 준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스코프 캠과 렌즈 교체 작업을 한 런캠2의 확대 사진을 비교하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lumens의 선길라